오늘 어떻게 할거냐 대표님이 이제 슈퍼카를 탑니다 슈퍼카 장뚱호도 이제 슈퍼카를 태울거에요 대표님이랑 장뚱호랑 팀을 나눠서 물론 태웅이랑 성국도 여기 둘 다 나눠서 넣을거고 이제 대표님이 무조건 1등을 해야되고 장뚱호팀에는 장뚱호가 1등을 해야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러너만 1등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장뚱호팀에 1등을 해야되요 내 손을 줘 야 이거 나 장뚱무 대표님 무조건 깨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묶었어 뒤에 한 번 더 묶었어 대표님 세 번 묶었어 세 번 아가가가가 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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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진짜 안 묶었어 묶었어 한 번 청물러 청물러 청 상첨 상첨이야 아 이거 지는게 못하네 못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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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미 하나 왔다 찍어놨어 야 다른 애들은 대표님 좀 주행하면서 막는 쪽으로 해 오케이 묶아오고 있어 지금 상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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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파리 상첨 청이 왜 이렇게 많아 거기 물 딸게 브라더 장났어 아 실드에 있는거 다 썼어 오케이 대표님 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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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묶었어 뒤에 하나 한 번 더 한 번 더 상관없어 상관없어 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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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하나 더 나이스 두팬 또 묶였다 물 하나 더 대표님 못가고 있어 대표님 못가고 있어 못가고 있어 못가고 있어 못가고 있어 계속 막고 있어 내가 네 8등이야 존나 벌어 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 씨앗 짜달렸어 가봐 가봐 야 진짜 개멀어 이거 지메 진짜 욕할거야 우리 실수하면 안된다 그리고 전화하면 안돼 우리 꼬리하지마 절대로 장두막 1등 해야돼 무조건 그래 우리가 원하는게 이런 그림이지 그렇지 내가 씨앗 계속 빠뜨리고 있다고 이같이 이런 그림이야 물법 깔고 야 나는 지금 대표님 계속 빠뜨리고 있어 내가 괴롭히고 있어 내가 차라리 내가 대표님 같이 달리면서 막을디 그냥 상현이 형 농개해요 막았어 한 번 한번더 막아 그렇지 나이스 야 이거 내가 막을게 이거 오는거 나이스 차 날릴게 그냥 울동샷 이거 손님에게 먹어봐요 우리 두고 막아볼게 간다 간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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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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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대2 나이스 아니 그냥 진짜 몸으로 다 해줄테니까 암만 보고 달려 진짜 덕분에 편하게 가고 있어요 나이스 흐허 거리 차이 엄청나는 것 같은데 거리 아니 거리 안 돼 거리 안 돼 1등 걸렸어요 어 괜찮아 괜찮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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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고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존나 많아 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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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웹서로 쉬운 걸로 가자 아니 아니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네 대표님 너무 막아서 죄송합니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어허 차 잡아줄게 그냥 잡아줄게 일로와봐 일로와봐 뭐라놔 안맞아 뭐 맞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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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바빠 ㅋㅋㅋ 난 모빈돌 바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난 꼬린 냅둬야 dire 나이스 나가봐 나가봐 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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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잇 호카 호카 여기까지 나이스 자 사이드타봐 이제 사이드타봐 지금 잡았어 잡았어 어 왜 요기써 우리 폰 타마자 아신네 이거 다 받아 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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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아파 깔았어 하나 그치 그치 이거 뻑할게 나이스 잘 잡았다 이거 깔았어 그냥 존나야 깔거든 아이고야 꼬바 나서 깐다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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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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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나이스 알았어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거지 요거지 생리지 생큐 살아있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사이가 물팔이 막자를 했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